계란 당면 콩국수 설태 설태 콩국수 3컵을 넣어줘야죠 1컵 2컵 3컵 2시간 담갔다가 물에다가 갈아? 삶아서 갈아야지 콩국수를. 안 불리고 하기도 하는데 또 불려서 해보는구나. 불려서 푸르륵 삶아야지 오래 삶으면 구수한 맛이 없어. 아 이게 생면인가 보다. 이거 얼마나 불렸어? 서리태? 2시간. 아 이제 삶아? 불린 다음에? 펄 끓으면 이제 끓으면 돼. 오래 안 삶아도 되는구나. 불려서. 이러면 그냥 펄펄 한번 끓여? 응. 펄 끓을 때까지 삶아. 콩이 끄네? 네. 한 10분 삶았지? 응. 그러면 지금 뚜껑을 열면 비린내가 나. 열지 말고. 지금 끓었어. 불을 끌거야. 거품이 깔아앉으면 열어. 응. 이제 삶아졌어. 잘 불린 콩이라 한 10분만 삶으면 되는구나. 비린내만 이제 안 나게 하는 거야. 됐어. 이제 콩물은 받치고. 응. 꺼떡이. 꺼면면 너무 꺼면니까 조금 배뀌가지고. 물을. 이거는 콩물은. 이따 쓰고. 식혀서. 이거는 이제. 콩물을 받쳐놔? 닫혀서 이따 써야지. 이건 삶은 물이니까. 콩물을 써야 되니까 식혀. 이렇게. 거기에다 갈아야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콩 껍데기를 좀 벗겨버려야 돼. 너무 새까맣어. 절반은 벗겨야 돼. 벗겨진 뒤까지는 이렇게. 그렇게 비벼주면 그냥 슬슬 벗겨지네. 그래야 맛있어. 너무 새까맣어. 아 이거 아까 물? 응. 뜨뜨더기만 해. 살짝 삶아서. 영양간. 별로 뜨뜨더기만 해.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버리는게 낫겠어. 이렇게 벗겼구나. 너무 까맣까봐. 그러면 콩 끓였던 물은 버리고. 이거만 갈아도 되겠네. 이렇게 넣어줘야지. 갈라. 음. 아 시원한 물. 시원한 물. 시원한 물. 시원한 물. 부어서 갈아야 돼. 물을 가지고. 이따 또 헹궈야지. 좀 냉고 갖다가. 시원한 물. 오. 색깔 좋다. 응. 아주 뻑뻑해. 색깔이 좋다. 이제 물을. 아까 그걸 부어가지고 흔들어야 해. 응. 남겨놓던 물을 부고. 헹궈. 지금 너무 뻑뻑하니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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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되버렸어. 이걸로 하나. 여기다 넣어야지. 미리 맞춰 간. 응. 간을 맞춰야 맛있어. 응. 먹을 때 안 맞추고. 응. 간이 맞춰야 맛있어. 간이 맞춰야 맛있어. 삶은 계란. 응. 자른 계란. 응. 간을 맞춰서. 간이 맞춰야 맛있어. 잘 났어. 오이도. 오이도. 그래야 맛있지. 응. 두꺼 맛. 진하겠다. 국물이야. 응. 진하겠다. 아주 좋아. 간이. 응. 면이 맛있는 면이네. 칼국수처럼 밀었어. 이게 송칼국수가 맛있어. 아 이게 송칼국수를 사온거야? 기계로 뽑은거 같은데? 아니 기계로 뽑아도 생면이라고 이래가지고는 빨리 삶아야 쫄깃쫄깃 원래 찬물을 끓여넣으면 살짝 부으면서 삶아야지 쫄깃쫄깃해 면이에요 원래 끓때 한번 끓때 뚜껑을 살짝 닫아줘 찬물을 부어줘 찬물을 부어줘 한번 들어보죠 찬물을 부어줘 찬물을 부어줘 찬물을 부어줘 찬물을 부어줘 찬물을 부어줘 찬물을 잘 헹궈서 빨고 찬물을 부어줘 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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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네 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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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부서졌네 계란이 부서졌네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색깔 이쁜거 봐 간이 딱 맞네 짭짤한데 근데 위에는 이야 이거 건강식이다 많은데 국수가 그래도 그래도 많네 엄마가 뺐잖아 응 진짜 맛있네 와 이거 한그릇 먹으면 영양가 있겠지 엄청 배부르겠는데 그치 음 이게 진짜 콩국수다 음 맛있어 이 징국을 먹으려고 한거야 그치 사다 먹으면 아무래도 이 맛이 안나 이건 진짜 깔끔하네 콩물 살이 들려 우리 식구가 다 두고 있어 콩물을 먹으면 탕 맥해야 먹었다니까 이제 고기가 없어 응? 난 먹었다니까 고기가 없어 엄마 콩국수 또 먹었어 혼자? 응 안 먹었는데 기존에는 맨살을 들려가지고 너무 멋지지 않아 맛있다 이걸 다 만드느라고 또 고생했네 팔국수는 이거 국수 불국수도 물을 부어가면서 팔 넘으려고 한번 찬물을 껴안고 껴안고 그렇게 하면 쫄깃쫄깃해 메밀국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저 오목 가서 내일에 먹을까? 내일 정신때 내가 병원에 갔다와서 콩물 냉장고에 넣어놨다 어우 배불르다 이게 진짜 영양 덩어리네 이 콩물 다 맛있으면 더 맛있어 응 이게 진짜 영양 덩어리네 그러네 그러네 이걸 오래 삶아보면 메주 냄새가 나 아 좀 빨리 한다고 안 담그고 안 담그면 오래 삶아보면 이게 엄청 배불른거야 응 이게 엄청 배불른거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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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